주말에 볼만한 영화와 공연 소식 유영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종병기 활의 제작진이 만들고 관록의 배우 안성기와 조진웅이 호흡을 맞춘 액션 스릴러입니다. 금맥을 독차지하려는 이들과 우연히 이들을 목격한 사냥꾼이 뒤를 쫓으면서 벌어지는 중갑군 추격전을 다뤘습니다. 본능, 본성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지면서 상반기 뮤지컬 시장의 최대 화제작 중 하나인 스위니토드입니다. 피빛인네 나는 연세살이를 다룬 줄거리에 기괴한 음악이 더해져 기종일간 긴장감이 넘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뮤지컬계의 최고 스타 조승호와 옥주연을 비롯해 양준모와 전미도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인기 프랑스 뮤지컬 노틀담드 파리의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입니다. 프랑스 뮤지컬 특유의 예술적이고 난이도 높은 안무가 돋보입니다. SBS 유영수입니다.